기타 이상헌 한마디로 모든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점점 더 알아봤으면 좋겠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마인드가 함께 라는 마인드거든요 뭔가 함께 할 때 더 행복하고 기쁜 것 같아요 또 함께 할 것 있으면 굉장히 많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축복해주고 축하하고 좋은 일 있으면 이렇게 공연 오셨듯이 저희도 초대해주면 언제든지 가서 축하해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트럼! 유형준! 컴퓨션! 양양석! 그리고 베이스 채널 형인데요 김종흥 부인 정경일 전팀 영어 이쁘다 부인한테 혼났어요 어?! 진짜?! 김종흥 부인 황미진 그리고 선호봉 정경일 그리고 클라닌의 이예님 그리고 피아노 오세헌 저희는 모두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뭉쳤지만 또 각자 다른 팀들도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고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고 아무튼 우리 모두 뮤지션이잖아요 우리 모두 노래하면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잖아요 울면서 노래하면서 태어나서 한편에 시집같은 지구에 살다가 또 언젠가는 한날 택백사진이 되겠지만 아무튼 사랑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레이고 나는 고맙습니다